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지금 오셨는데? 네 환자 옵니다. 환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전에 한 번요. 예전에 언제였습니까? 그 한 1년 전? 1년 전에 실제 이제 아침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갑자기 정 프로가 방송 중에 갑니다. 방송 중에. 더 이상 못 찾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급하면 답이 없죠.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그래서 그렇게 불이 하다가 일어났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벌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니까. 어쨌거나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제가 아침 라이브 진행할 때 진짜 많은 사람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이른 시간에 3만 3천명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진짜 많은 사람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고 제가 이제 그 장을 본 다음에 매일매일 그 실제 그 내보내물을 보는데 어제는 투메였거든요. 투메.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투메였는데 투메의 모습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메. 투메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거래랑 급증을 보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제 실장을 앞둔 기업들을 주식을 팔 때 거래가 급증하는데 저희가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데 막 팔아버리는 거죠. 막 팔고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잘 나오면 다음 날 또 메타 아닙니까? 메타는 좋을 테니 내가 감당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다음 날 애플과 아마존이 나오는데 애플은 뭐 괜찮습니다만 아마존은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던져버리자 해서 어제는 진짜 마지막 갈수록 거래가 급증하면서 막 던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진짜 되게 어렵다. 아니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너무 크게 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체포부님도 계시겠지만 투메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투메? 그렇죠. 사실 매숨에 또 의사결정을 심리에 의존하는 게 제일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포심리에 져서 매도한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새벽 4시에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투명 나오니까 하고 또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조금 하는데 우리 지인이 잔을 못 자면서 계속 가격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계속 걱정해가지고 우리 가까이 지인이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도 별반 이렇게 뭐 그냥 약간 반동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마이크로스포트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 알파벳은 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알파벳 실적이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건데 근거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애플은 실적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한번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량의 원인은 투명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일단은 나스닥의 지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나스닥 지수가 이때 이때 이게 좀 색깔이 안 보이는 이때 이때가 지금 저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3월 14일 15일이었습니다. 혹시 언제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는지 그때 맞춰보시죠.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 네? 화이트데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좀 한 10초 정도 기회를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웬만하면 기회를 안 드리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화이트데이. 전쟁 이슈 있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쟁 말고 2월 2월. 그거 2월이야. 네. 전쟁 말고 2월 14일 날 전쟁이 나왔고 네.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이거 못 맞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못 맞춰요. 제가 이제 3월 14일? 네. 이거 다시 FMC? 보여드립니다. 여기인데요. 이때가 FMC 금리 결정이 나온 날입니다. 3월 14, 15. 네. 그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이때 매수하시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겠냐. 특히 이제 우리 또 박종원 팀장의 메타를 매수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더 빠지겠냐. 제가 188. 아니 그때 그때 매수했나요? 네. 그때 선거입니다. 188달러? 더 빠지겠냐 했으면 매수했는데 어느덧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깨고 내려가서 일단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시장은 어렵다. 예측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하고 우리 최파우가 박종원 팀장님이 딱 오늘 올라가는 거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안 돼서 못 알리는데 똑같은 마음이 저희 똑같은 마음인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도 역부족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날씨가 정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상을 못했던 정보증을 깨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 그림을 설명드리고 보여드린 건데 CNBC 항공이라는 게 있어요. CNBC 항공 여기 기장은요. 짐 크렘이 옵니다. 기장이 짐 크렘인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 매우 날씨가 화창하니까 편하게 즐겨라. 안전벨트 메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네요. 했죠. 그런데 이미 하늘은 굉장히 검게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행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지금 짐 크레머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이제 전문가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풍자화시킨 건데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럼 짐 크레머나 저희 같은 분들이나 저희가 뭘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뭔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 어떤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약간 집중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은 그 종목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올라가겠지 하시는 거 저희는 그냥 이게 좋은 종목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올라갈 종목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욕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짐 크레머에 몰려드는 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뭐가 좋다 그다음에 항공주까지 최근에 얘기했거든요. 막 빠지면 다 욕을 하는 겁니다. 그거한테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조력자 조력자 뭔가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나쁜 종목을 빼고 좋은 거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하여간 좀 최선을 더 다할 거니까 같이 이 방송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림 봤고요. 어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이 부족한 걸 다시 한 번 보완 설명하고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금융주의에 대한 모습을 같이 보자고 한 건데 이 파란색이 뭐냐면요. 넷인컴입니다. S&P500 대비해서 넷인컴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넷인컴이 증가하니까 S&P500 대비해서 넷인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2년 동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노란색 시가총액 거의 옆으로 기고 있거나 잠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넷인컴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별로 재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융주의를 매수할 때고 어제 또 제가 보여드렸죠. 금리 사이클에서 가장 잘 나갔던 섹터가 바로 금융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싫어하고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지금은 금융주의 섹터가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은 마이크로스포트 알파벳이었고요. 진짜 내일은요. 메타입니다. 메타. 살 떨린다. 살 떨려요. 살 떨리죠. 메타가 만약에 폭무하면 폭무하면 아 진짜 제가 안 보이면 네. 그런데 뭐 농담이고 농담이고 메타는 이미 안 좋고 예상하니까요. 웬만하면 더 마음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가해전수 미리 내려놓긴 해서 내려놨죠.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크게 충격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더 내릴까 봐 더 내릴까 봐 두려운 거고 페이팔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페이팔도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메타하고 페이팔은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더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이 애플과 아마존인데 역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게 오늘도 보게 되면 폭스권 공장이 다시 한번 폐쇄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더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겁니다. 알파벳 아침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어제 많이 커졌거든요. 거래량이 한 30%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나스다 전체가 커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나스다는 절대 거래가 안 커졌습니다. 딱 실제로 앞둔 겨어만 커진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하락에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안 좋은 거죠.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자기 빠지니까.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아래 패대기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받치는 패대기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빠져갖고요. 이런 거죠. 알파벳마저도 우린 큰 기대하지 않는다. 귀찮다. 필요 없다. 더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포기했다. 체념했다. 이 정도까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는 알파벳만큼 한 기업들이 또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두 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송 나오시는 어떤 패널분이 알파벳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한 번 계셨던 것 같거든요. 구글을 가장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시고 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알파벳. 그런데 일단은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그림은 MS,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역시 똑같이 30% 급증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똑같이 패대기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참 저는 이해 안 갑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좋아하는 동무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성장주를 얘기하지만 성장 가치를 같이 보듬근, 종목이라고 해도 가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가격 올리면 끊겠냐는 거죠. 끊으시겠습니까? 절대 못 끊어요.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작업 못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패대기치는 이유가 뭘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가장 심했던 게 바로 테슬라며 테슬라. 하루에만 약 11.18%가 빠졌고요. 거래량이 딱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급증했죠. 두 배가. 패대기치는 거죠. 저는 사실 또 테슬라보고 아침에 제가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모 방송국의 PD님이 800달러의 주식 샀다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다시 왔습니다. 그 자리까지. 진짜 빠르게 돌아온 거죠. 이게 다 트위터 때문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어제 어렸을던 심리에서 뭔가 터진 걸로 보이는데 사실 트위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전날 빠졌겠죠.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심리가 얼어있고 또 트위터까지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 빠진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자금 마련할 때 뭔가 좀 테슬라의 어떤 담보가 맡겨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약간 부실해지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물론 멀피하지만 스페이스X 테슬라까지 트위터까지 다 그걸 다 뭐죠?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10% 이상 하락은 뭔가 조금 심하죠. 저도 사실 보통 이제 하락하고 나면 하락의 원인을 시장에서 붙이잖아요. 이제 현상이 나오고 거기에 해석이 나오는데 테슬라가 13% 빠진 하락의 이유를 정말 잘 읽어봐도 공감이 저는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이유를 정말 많이 나열해놨는데 저는 그게 13% 하락할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트위터에겐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점이 좋았잖아요. 또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 아닌데 신비적으로 많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또 공매도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수급이 좀 꼬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트위터가 촉발한 불안감이 약간 엮이면서 나온 약간의 좀 바매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제 이남의 교수님 말씀처럼 속된 말로 빌게이츠가 또 공매도 신 게 아니냐 라는 농담까지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사가 나와주면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트위터 혹시 뭐 트위터 인수자금 때문에 트위터 아니 아니 트위터 인수자금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판 건 아니었나요? 어제? 벌써 팔지는 않겠죠. 벌써 팔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한간에는 이 계약을 다시 물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물리려고 그러면 한 10억 달러의 벌금이 필요합니다. 1조 원 다시 물린다고요? 물린다고 그러면 양쪽에다 10억 달러의 벌금이 물리기 때문에 10억 달러 벌금을 물면서까지 물리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트위터가 말이죠. 트위터가 실적이 진짜 개판인 기업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개판인 기업에다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좀 존많이 당합니까 지금 최근에? 그럼 페이스북이 당하게 되면 뭐 핀터레스트 스냅 그 다음에 트위터까지 버틸만한 기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주고 있는 게 뭐냐면 유럽 쪽에서 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봤더니 그게 또 한꺼번에 인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금리에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가 좀 나아지면 좀 반등하겠죠. 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실적을 볼 건데요. 알파벳 먼저 빨리 볼 건데 보시면 560억 달러 매출에 소폭 못 맞췄어요. 이건 뭐 진짜 못 맞춘 것도 얼마 안 되죠.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EPS 역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도 불구가 많이 빠졌는데 가혹하다.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 이게 시간에서 많이 빠질 때 6%까지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색 시장하고 검색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광고 수익이 대략 이 기업의 전체 매출의 약 70% 차지합니다. 이게 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2017년부터 쭉 보시게 되면 매출을 보시게 되면 2017년 검색 시장 698억 달러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는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850억 달러 980억 달러 1040억 달러 1480억 달러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 증가했잖아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증가했거든요. 물론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겠죠. 근데 증가했거든요. 감소한 것도 없어요.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폭이 약간 슬로해지니까 주가가 빠진 건데 제가 보기에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첫 번째 보신 것처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죠. 이건데 그 증가율이 빠지다 보니까 한 건데요. 솔직히 보시면 2020년 2분기가 팬데믹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이너스 씹고 나서 그다음부터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가 이때가 뭐냐면 팬데믹 1년 뒤니까 그때 이제 기조효과 때문에 많이 증가했죠. 매출 증가해서 약 61%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눈에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는요. 약 20,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던 기업인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비하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에 빠지고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이번에 약 22, 30%의 증가율 때문에 실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망했다고 하는 이 수치가요. 사실은 이제 발표 때 많이 이게 않았지만 러시아 매출이 1%가 감소했고요. 어차피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환율 때문에 약 3%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2분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환율인데 환율이 아시겠지만 오늘은 원화가 원달러가 얼마입니까? 한 1270원. 와 1270원이에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머지 마켓 쪽은 10년 만에 체제치까지 찍었거든요. 자체 통화가. 그러면 이게 어차피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해외 매출을 가져오게 되면 실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2분기에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정도 수치면 저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의 수칙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수칙에 보였다?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앞자리 이때 커진 게 너무 눈에 남은 게 아닌가 역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이번에 네링컴 볼권 단계 순위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2018년 300억 달러 19년 340억 달러 그 다음에 400억 달러 그리고 작년도에 760억까지 찍어버립니다. 너무 커져버렸죠. 이것도 역시 팬데믹 이후에 나오는 어떤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좋아요. 원래 10% 연평등 증가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포워드 피해를 얼마냐면 19배입니다. 19배 엄청 낮은 거예요. 19배는 그러네요. 이게 무슨 금융주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 비율이 쌓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바이백이 90억 달러 180억 달러 310억 달러 작년에 500억 달러 이번에 700억 달러입니다. 700억 달러면요. 전체 발행 주익수 감안하면 약 4.5%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 매수하면 그럼 솔직한 얘기로 그거 포함하면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쁜 실적인가라고 잘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 매력은 되게 높아지 않은 거네요. 매우 높아져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거 잘 기억해보세요. 2021년 단계 순위액이 76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가 좋았고 올해부터 얼마나 예상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836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그 이듬해 920억 달러 그 이듬해 1010억 달러 그 다음에 1110억 달러까지 해서 매년 약 12.2%까지 매출 증가하는 겁니다. 예상치입니다. 이거 다 여기서 자료 제공한 겁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두려워잖아요. 작년에 빼고 나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가는 숫자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있는 바람에 약해 보이는 것 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쁘다고 저는 안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걸 증거가 이거 나쁘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월가의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아요.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나쁘지 않은데 좀 두고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거의 안 내릴 것 같아요. 유지하거나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패드리치거나 투명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시점을 얻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 된 기업인데 지금도 주자리 수세 매출 증가를 보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박종원 팀장이 지금도 키가 큰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키가 발도 계속 크고 계속 크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까? 지금 안 큽니다. 안 크잖아요. 아마 성장세가 멈춘지가 꽤 됐을걸요? 그렇죠? 그런 건데 계속 크길 원한다?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의 키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말씀하시는데 유튜브는 전체 매출 10%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유튜브 수익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틱톡에 영향이 좀 있긴 하죠. 뭐 하나 들어오면 좀 시장을 나눠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 보게 되면 별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 이런 시점을 앞두고 주식을 판 게 문제죠. 파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만약에 빠지면 더 싸게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안 보고 던진다? 저는 제 경력을 포함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결과를 보시고 꼭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구글은 좋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 진짜 좋네요. 그렇게 보니까 또 다시 뭐 하나 뜯어볼 수가 없죠.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봤는데요. 제가 꼼꼼히 봤을 때는 뭐가 줄고 뭐가 나쁜 거지를 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전쟁이 터져 있죠. 물가 올라왔죠. 인플렉스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 올리죠. 이런 상황이 이 정도 실적이면요. 이건 뭐 아주 정말 잘 나온 실적이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시길 좋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매수할 때 타이밍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MS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뭐 이건 뭐 하나 흔잡을 게 없는 그런 기업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도 비트했고요. EPS 소포 비트하는 그런 모습도 완벽한 실적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단계 순위를 또 보여주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가 155억 달라고 지금 167억 달라니까 증가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 단계 순위를 증가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인 기업 중에서 다 소폭 감소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료가 다 올랐잖아요. 원자재값이 올랐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인건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라간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는 게 각 부분별로 나오는 건데요. 다 플러스 다 플러스 그러니까요. 올 플러스 나오죠. 뭐 하나 조금 단점이 없는 그런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막강합니다. 막강하죠. 진짜 잘 골랐다. 완전체죠. 완전체고 소폭 보이는 마이너스 구간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지? 아까 보여드렸지만 왜 실적을 보지 않고 팔았냐는 거죠. 팔았냐는 거죠. 이게 좋은 기업을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그다음에 어차피 팔 거였으면 진작에 팔았어요. 실적을 바로 앞두고 파는 건 뭔가 조금 섣불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국 기업 투자할 때는요. 결과를 보고 대화하는 게 맞다는 거 맞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만들어내신 신조어가 있어요. 마소는 팔지 마소 그러네. 다른 건 다 팔아도 마소는 팔지 마소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기를 했거든요. 저랑 두 분 했잖아요. 네. 한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까? 저는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좋네요. 제가 어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쓰고 하는 걸로 제가 그걸 골랐어요. 골라서 어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도착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주문하면서 이제 최파고를 상상하면서 골랐어요. 무조건 내가 이겼다. 골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환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팔뚝으로 그걸 주문한 손가락을 저주하면서 제가 잘못 골랐습니다. 일단 뭐 도착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침에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삐끗하면 엄청나게 욕이 나오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밤에는 좀 말씀드려요. 어쨌거나 미국 주식은 대응을 하셔야지 절대 예측하시나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퍼 를 볼 건데요. 퍼 현재 구간 퍼입니다. 포워드 PL이 아니고 보시면 S&P500이 21배를 지금 보여줍니다. 포워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글이 딱 21배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 12개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테슬라가 120배 아머저임이 44배 마이크로소프트 29배 애플이 26배 나오고 있는데요. 네프리스가 18배 18배라고 안 하겠습니다. 18배 그 다음에 메타가 13배 나오니까 엄청 빠져있죠. 이게 다 성장주였죠. 과거에는 이게 지금 S&P500 못한 것도 있고 저게 말이 되나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붙었죠. 어떻게 13이죠? 18 저 넷플릭스는 그렇죠. 구글도 21배가 이게 좀 저도는 좀 사회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얘기하면 또 희망구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서 먼 미래에 가게 되면 이거를 보시면서 야 이따 이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또 얘기해봤자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한 가을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가을 때 보면 이런 데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때 샀어야 되는 시기를 좀 무릎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삐끗하고 나오는 모습이 JP Morgan이 이미 생산의 감축을 얘기하면서 약간 실적이 못 나올 것 같다 얘기했고요. 오늘 포스콘이 다시 한 번 8사가 되면서 생산이 머져있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그게 2분기지만 조금 어렵죠. 그런데 반대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만약에 닿는 데 없으면 다른 거 사겠냐는 거죠. 갤럭시 사겠냐는 거예요. 갤럭시를 그냥 안 사고 그냥 다음에 사겠죠. 그러니까 별로 무방하다는 분도 있고 피해가 크다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실적에서 애플이요. 지금 옆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발백의 모습인데요. 애플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826억 달러에 발백을 했습니다. 알파비 아까 얘기했지만 500억 달러에 했고 이번엔 700억 달러죠. 메타가 450억 달러 많이 했습니다. 메타도 메타도 많이 했습니다. 메타 좋은 기업이죠. 버크셔이세이 270억 달러에 했고요.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예상이 뭐냐면 애플은 약 900억 달러에 발백을 선언한다는 가능성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900억 달러 900억 달러면 전체 시가총의 3%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라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100조를 쏘는 거죠. 그렇죠. 100조를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쏘면 현금이 충분하다는 거고 실적이 다소 조금 못 나온다 할지라도 빠르게 협박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번 잘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쳐주시죠. 시간이 벌써 타종의 시간이 오늘 좀 제발 잘 나오기를 경기합니다. 좋았습니다. 경기했습니다. 아까 빠진다는 얘기를 잠깐 봤는데 오늘 이제 4월 27일이죠.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출발했는데요. S&P500 0.33% 플러스입니다. 다오 0.54% 플러스 나스상 0.29%의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면 3대의 수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상습폭이 좀 작죠.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도 플러스에 너무 고마운데요.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정도까지는 만족이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부터 심리가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하락은 심리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가 반이었다는 거 보여드리고 한번 기사가 뭐가 있는지 보고요. 내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M페이지 에너지 여러분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M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분기 매출이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때문에 좀 그런 건데 태양광도 다 좋고 신재산 에너지 좋은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옥석을 잘 가르셔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업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심장 판막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지 못 나오는 바에 주가가 빠지는 건데 2호 기업은 똑같이 어닝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 내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자는 뭐 여러분들 이거는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비자 이런 것들은 리오프닝 가당 추해지기 때문에 지금 매출과 EPS 다 맞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향후 전반적으로 카드 기업들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잉이 좀 문제가 되는데 보잉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매출하고 EPS 좀 낮추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77X 이 기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산이 좀 멎어져 있고 앞으로 인도가 2025년까지 안 된다고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되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737X 기종부터 빨리 정상화 대결을 다시 한번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될 것 같을 때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보잉이 좀 안타까운 기업이고 우리 서학개비가 많이 보유한 종목 약 20위권에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빨리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고 또 로비누드만 전해드릴 건데 로비누드는요 이번에 중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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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런 직장인 직원분들을 줄여가지고 한 9% 인력 감축을 한다 소식 전해짐에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어렵대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인다. 여러분들 최근에 기업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냐면 사람 안 뽑혀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내버려는 거 거의 없습니다. 급여 올려줘서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줄이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 절감 차에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풀타임 근무자가 약 38명인데 여기서 한 9% 몇 명이 주는 겁니까? 한 350명이 줄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 알파벳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가 좀 빠질 건데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주니까 한번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보시고 오늘 한번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 궁금하죠? 저와중에 저와중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저와중에 빨간색이에요. 오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체크해드릴게요. 야 근데 많이 빠지네요. 4.6이면 4.64인데요. 좀 더 지나가 봐야 될 거 같고 밑에까지 같이 묶어주시죠. 그냥 아 예 메탈은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초폭 빠지는 겁니다. 많이 안 빠집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중요한데요. 넷브리스는 6일째 하락입니다. 하락하면서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 빠질까 싶었는데 어느덧 6일째 하락이고요. 오늘까지 빠지면 한 5.3%의 하락을 단 6일 만에 보여준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보잉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에더러 라이프사이언스 심장 판마 기업도 빠집니다. 그다음에 테슬라랑 다행스럽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진 건 정말 이유가 안 됐죠.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호프 마이크로스포트는 3.6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에 조금 흥품을 불어주는 게 아닌가 싶고 비자 마스터 카드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리오프닝 수혜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오늘도 금융주가 빠집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빠진 걸로 보여서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은데 오늘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각자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와 테슬라가 시장을 그래도 옮기를 약간 그렇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알파벳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체념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장이 워낙 위아래 출렁임이 심하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온다 올라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나스닥 많이 올라왔네요. 0.8% 다오가 0.44% S&P 0.52% 그러니까 나스닥 쪽으로 약간의 상승이 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오늘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뭐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가보고 내일 메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스가 의외로 잘 나와주고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내일 한번 십서보기를 기원해보고요. 물론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기원해보고 그런데 이게 좀 슬픈 이야기지만 메타 플랫폼스가 예전보다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예전에 정말 탑 메이저였는데 지금은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10위권 밖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수의 영향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빨리 이름을 마가로 바꾸든지 팡 뭐 이런 거 F 뭐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F를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좀 해서 자 씁쓸한가요? 네. 씁쓸하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뭐 농담이고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못 나오면 이게 여기서부터가 또 아 이게 이게 개미의 마음이구나.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는 박석종 의원이 그 표현을 정말 멋지게 써준 것 같은데 이제 악재를 소화하는 깊이는 그 악재의 무게감보다 그 주가의 높이가 결정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쉬운 문장으로 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는 웬만한 악재는 둔해요. 왜냐하면 하반경직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워낙 많이 밀렸고 기대감이 소멸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만 좋아도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고 그걸 제가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전략이 그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려가 많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이미 뭐 벌칙 안 받는다고 저를 지금 다 아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두 분에서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29일까지 네. 29일까지 29일까지요. 금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제발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오늘 또 시간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 시간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요. 오늘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부사장님 또 같이 시장 실시간 너무 감사한 말씀 오늘 감사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은 욕을 먹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오직 위델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델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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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